야가 썰에 맞으면 절대 있잖아 꽃이 피지 않고 봉우리가 가운데 봉에 서지 않습니다 없죠 옆까지만 쓰기 때문에 감자 알맛 30개씩 달립니다 거짓말 못해 가지고 그 대신 안 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 자주 돌리고 비대대 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누군 하나밖에 안 됐기 때문에 무조건 한 개밖에 안 나와요 키가 안 크잖아 치기가 옆까지만 이게 안쓰고 옆까지만 큰다고 옆까지만 버섯같이 지금 다 옆서만 털어 입이 안크잖아 이거 습해받고 냉받아 가지고 이렇다고 지금 아니까 캐족보면 안 되는데 아이씨 개좋고서 마차를 하려고 했더만 영상 올려봐라 이거 올려도 돼 가운데가 삐져 올라오고 그래 가운데 하나 올라왔지 이렇게 꽃이 올라온다고 가운데 하나 올라왔지 하나지 그렇지 꽃이 올라왔지 동갑 냉 안 받으면 이래 돼야 된다고 이러면 무조건 4개만 달려야 굵다고 감자가 이래 돼야 된다고 내가 십매체를 한 노하우라 이게 그냥 냉에 맞으면 그래 안 굵다고 하는 이유가 그게 작항이 안 좋아 원래 감자 또 비싸 이러면 무조건 1개 무조건 1개 무조건 1개 이잖아 이래 돼야 된다고 물 한번 돌리지만 괜찮게 지금 수분이 없어 이런 것도 있지만 수분이 없잖아 물 돌려줘야 되거든 지금 물도 못될 거 아니에요 눈물 다 제출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게 걱정이라 맑은 물 이루올 때 기다려야 돼 작년에 괜찮아 맑은 물 이루올 때 기다려야 되지 그러고 쳐야 되지 여기가 냉피를 덜 받은 거네요 그러면 장난하나 노력은 그렇지 냉피에 무슨 노력이 있어 환경인데 그거는 루멘스 아쿠도 아트플랜에 물 하나 섞어 쳤죠 없노 없노 짠 크데이 검침 짠 깜짝 놀라지 말해 이건 더 굴대 벌써 이렇게 짠 딱 3개네 끝자리 4개 상따마 상따마 지금 딱 상이다 사이즈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나에요 그러네 하나잖아 그죠 여기가 달리가 있고 와 이거 진짜 엄청해 벌써 짠 그죠 하나 둘 셋 딱 맞다 한 포기에 네 조용히 어 오 오 오 오 오 오